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은 어땠니? 저 오늘 너무 관객분들이 호의적이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게 아까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주영씨 보러 왔는데 너도 너무 좋다고 영광이네요 아니야 그거는 네가 훌륭하여서 그런 거겠지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너무 행복한 기분이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관객들이 좀 반응을 네 되게 치얼업 되는 느낌이에요 빵 관객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피드백이 조금 적은 편이야 근데 저는 빵에서 할 때 항상 더 편안하고 행복해요 진짜로? 왜 그럴까? 되게 일단은 엔지니어님이 사운드도 되게 잘 잡아주시는데 근데 저가 할 때는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돋궈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그런 걸까? 그거는 어휴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야 근데 요즘 그 빵에서 공연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끼리 뭔가 좀 팝월 비슷한 끼리끼리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정말요? 응 제가 그런 걸 진짜 모르는 편이어서 근데 이렇게 좀 친구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다들 동료라는 생각으로 이러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러네요 그 어떤 작은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거리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미루는 미루지 말고 네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이름이 안 미루라서 안 미루입니다 그래 오늘 고생 맞다 미루를 한마디로 하자면 미루의 음악을요? 뭐 음악이든 넣어든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꾸민 사람 미루지 않는 미루지 않는 게 꾸민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